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 차원 높은 한미 안보 경제 동맹의 진정과 한미 공동 번영을 확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총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.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입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중 국빈으로 초대한 정상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패한 것이라고 합니다. 6.25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70년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이 안보와 경제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가 증명했습니다. 북한 핵의 현실적 위협 앞에 놓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엄중합니다.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지 투자를 한 우리 기업을 옥죄고 있는 문제도 풀어내야 합니다. 국가 안보와 경제는 국민의 생존 문제로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 거는 국민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한 차원 높은 한미안보 경제동맹의 진정과 한미공동번영을 확대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총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